안녕하세요. 결경입니다. 지금은 저희 백바벨종 대기실에 있는데요. 오늘은 백바벨종 하는 날인데 세정 언니랑 소미가 저희 대표로 게임을 할 건데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. 소미, 세정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정 언니가 게임을 못 하더라고요. 한번 볼까요? 지금 배우고 있어요. 뭔가 신인 같지 않아요? 5대0이에요? 여기 소미는 승리했다는 게 방금 들었어요. 저 5대0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 이겼어요. 그러면 제가 오늘 승자를 정하겠습니다. 또 2등병 됐어요. 그게 뭐야? 레벨업. 그러면 제가 또 쉽게 확실하게 오늘의 결정을 내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 소미가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. 소미야. 언니 너 응원한다. 화이팅. 이렇게 하면 되나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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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